2,000조 짜잔 2,000조 어우 멋있게 먹어야지 대박 채소 이런 거는 밀키트로 샀거든요 쿠팡에서 고기만 따로 사고 양도 많고 숙주도 제가 추가할 건데 스리라차 소스에 일단 채도가 3-4시간 충분히 맵고 자면 또 많이 가요 아니 조리한 게 초통한 신생아들이 엄청 자네 이거 필리핀 거거든요? 응 조식해 우려난 건 후회는 안 해 진짜 후회 안 돼 난 이제 택배 안에 났는 일 아직도 재미있는 명상을 보고 구독이 안 할 수 있어요 기댔어 그냥? 매운 거 생각났어 썸맛은 거 생각났어 야 닭이 덜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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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미스러워 뽁뽁뽁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아.. 미스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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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어제 밤 10시에 일어났거든요? 지금이 오후 1시인데 오늘 3시간째 깨우니까 슬슬 고비가 와요 졸립다 밥 먹으면 또 졸릴 것 같아서 지금 샤워하고 빨래를 돌렸거든요?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은 되지 않을까? 옷도 지금 입었어요 그냥 집인데 오늘은 진짜 바꿔보자 집에서 핫도그 밥 밥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드디어 끝났다 외주 2차 아 힘들다 짜잔 냉소바에 김치만두 김치만두 먼저 김치만두 괜찮은데 아 세상에 나니까 너무 졸려 대갈라 이렇게 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끓는다 물이 끓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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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 좋아 물이 끓는다 다음은 클리어 버터 물 일단은 와중에 와중에 오늘 좀 하다가 자려고 어차피 오늘은 일 안 하고 싶어서 그만하고 싶지 어차피 그만해도 되고 오늘 제출해 가지고 롤을 잘 먹겠습니다. 파이팅! 이번 판, 가렘입니다. 그건 대마시아의 것이다. 제가 롤을 그렇게 잘하지 않거든요.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는 못해져서 열심히 해보고 있어요. 요즘 중독됩니다. 랭크 돌려야겠다. 랭크 돌려야겠다. 랭크 돌려야겠다. 랭크 돌려야겠다. 랭크 돌려야겠다. 랭크 돌려야겠다.